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항산화제의 끝판왕, 그리고 모든 항산화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 몸에서 꼭 가장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글루타치온을 복용하는 방법, 복용했을 때 흡수가 안된다는 게 이미 정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중 글루타치온, 혹은 세포에 있는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리는 보충제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글루타치온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글루타치온에 열광하고 글루타치온에 집중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아미노산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라이신, 이 아미노산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용했을 때 위나 장에서 분해가 되고 이 쪼가리들이 따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 흡수되는 채널로 들어가는 거죠. 이 덩어리가 흡수되는 채널은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이 일반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글루타치온이 하는 역할은 너무 다양하죠. 신체내에서 역할은 해독기에 가장 기본이 되고요. 해독기라 하면 간에서 보통 안 좋은 위물질이 들어오면 이 이물질을 페이스1 대사, 일상 대사를 통해서 글루타치온이 뭘 하나 붙여주고 해가지고 약간 수용성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2 대사에서 이 이물질에다가 글루타치온을 붙여가지고 배설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글루타치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이런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보면 글루타치온이 비타민C와 토코페로를 재생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양선자, 수소를 주고 받으면서 본인이 산화되고 다시 환원되면서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직접적으로 이제 또 과산화물 산화물을 억제시켜가지고 항산화제 그 자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염증을 조절시켜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콕스라는 그 염증 효소를 억제시킨다고 했죠. 진통제처럼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과 여러 항산화제에는 항염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상적인 T셀의 분화를 촉진시켜가지고요. 면역의 정상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나 글루타치온을 적정량을 잘 복용하시면 면역질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세포도 보호해주고 세포독성을 예방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화 예방도 해주겠죠. 항산화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균이나 진균에 감염된 걸 좀 개선시켜주는 감염 예방 역할도 하고요. 면역력 증강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항암작용도 있다고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역할, 면역과 염증과 항산화, 그리고 독소해독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글루타치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제가 순서를 잘못 봤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뭔가를 설명드리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몸에서 항산화, 해독, 항염, 면역력 증강, 항암 이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글루타치온의 레벨을 올리는 영양제나 보충제의 분류를 한번 해보면 글루타치온을 직접 복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된 아메오산들을 복용하는 방법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재활용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다른 방법,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고요. 일단 한번 보면 글루타치온을 직접 복용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에서 흡수가 안 돼요. 흡수를 거의 못한다가 정설인데 요즘 최근에, 최근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는 글루타치온을 경구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글루타치온 관련된 영상은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글루타치온의 어떤 기전, 효능, 논문 근거를 한번 달아볼 건데 글루타치온이 흡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글루타치온의 효과가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직접 복용했을 때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세는, 정로는 흡수가 안 된다가 정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글루타치온을 복용하면 왜 도움이 될까? 경구로 흡수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생각해 봤는데 제가 과거에 에바치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글루타치온을 복용하면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라이신을 복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걸 캡슐로 먹었다고 쳐 볼게요. 이게 쪼개지더라도 이 아미노산들이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흡수가 돼서 다시 재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직접 복용해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흡수 채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흡수 채널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세틸기를 붙여가지고 흡수율을 좀 증가시키는 아세틸 L-글루타치온 제재도 있고요. 이걸 더 보강하기 위해서 리포솜으로 코팅을 해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포솜으로 코팅해놓으면 흡수가 다른 채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흡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리포솜 R-글루타치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직접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설은 흡수가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라이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서 부족한 황이 붙어있는 아미노산 시스테인을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스테인에는 얘만 황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스테인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많이들 활용하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MSM MSM도 아시다시피 식이유황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황의 형태인데 안전한 형태인데 여기에도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면 될수록 황이 좀 부족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황을 공급해주면 시스테인이 합성이 촉진이 되고 시스테인이 많아지면 그 GSH, 글루타치온이 합성량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MSM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3번 유청 단백질 우유에서 나온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복용하시면 여기에 글루탐산 글라이신 시스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섭취해주면 아미노산과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고 동시에 글루타치온의 원료까지 먹는 거기 때문에 GSH, 글루타치온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이 좋은 유청 단백질을 복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유청 단백질은 오염이 좀 덜 되고 잘 관리된 제품을 꼭 먹으라고 이렇게 주의를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테인을 먹을래, MSM 먹을래, 유청 단백질을 먹을래. 저는 유청 단백질은 복용해본 적이 없는데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복용해보고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기는 제가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거든요. 인스타그램 가셔가지고 약들약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후기들을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저 한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는 되지 않지만 제가 직접 복용해보고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또 보시면 되는데 글루타치온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이 항산화 네트워크 여기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보시면 이 글루타치온이 비타민C를 재생시켜주면서 얘가 산화가 되죠. 이 산화되는 걸 NAD가 붙어가지고 다시 환원을 시켜주거든요. 이 사이클들에 있는 것들을 복용해주면 양을 늘려주면 얘가 상대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환원시켜주는 양이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산화가 덜 된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토코페롤이나 비타민C나 여기 보시면 여기 아연이나 망간구리 같은 것도 있고 셀레늄과 코큐텐도 들어있는데 빠져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용해주면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재활용할 때 글루타치온의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재활용하는 방법 소모량을 좀 줄여주고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빠져있네요. 알파리포산이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글루타치온을 환원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알파리포산이 글루타치온을 가장 먼저 재활용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리포산과 함께 여기 보시면 NAD라는 이 조효소가 환원시켜주거든요. 그래서 NAD NAD를 직접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타민 B3 라이아신 말고 니코틴산아미드나 이노시톨 헥사 니코틴산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B3 관련된 거 이게 핵심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재활용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C와 토코페로를 양질의 토코페로를 복용하셔가지고 글루타치온이 소모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E 비타민 C 를 충분한 양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이클에 안 나와 있는데 셀레늄과 코엔젠이 큐텐 도 이 재생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네트워크의 구성 성분들을 복용하시는 게 핵심적인 글루타치온을 재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외의 것들을 보면 글루타치온을 합성을 촉진시키는 게 있거든요.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10이 합성됐으면 이걸 먹으면 20 이상 합성이 되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산술적인 부분은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실리마린 실리마린은 특히 간세포에 있는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시켜 가지고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커큐민 커큐민은 글루타치온을 합성하는 효소를 자극해 가지고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한데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건 실리마린이죠. 커큐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거나 음주를 줄이시거나 이런 걸 통하셔서 글루타치온이 소모되는 걸 줄여주고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담배나 외부의 해로운 것들을 섭취를 줄이시고 스트레스를 좀 절 받으시면 글루타치온의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잘 주무시고 잘 웃고 이러면 글루타치온 소모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자면 혈중 글루타치온 레벨이 많이 낮아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채소나 음식을 복용하는 거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브로콜리나 양배추 케일 무 이런 거에 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황이 많은 식품을 복용하면 글루타치온 합성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잘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글루타치온 직접 복용하는 것도 있고 원료를 복용하는 것도 있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합성을 촉진시키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라면 글루타치온 직접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신뢰는 100% 하진 못하지만 글루타치온을 입으로 복용하는 거 구강으로 복용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글루타치온을 직접 복용해 볼 것 같습니다. 직접 복용했을 때 저는 부작용이 생겨서 못 먹고 있는데 여드름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근데 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못 먹고 있는데 복용해 보시고 잘 만나면 다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복용하는 것 중에서 시스테인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유청당백질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건강에 도움되는 것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알파 리포산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토코페롤과 비타민C와 셀레늄은 종합 비타민으로 그냥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실리마린 가장 검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잡자면 1번 글루타치온을 직접 복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리마린과 시스테인을 복용해 보시는 방법 그리고 시스테인만 복용하시면 사실 좀 애매해요. 다른 항산화제가 필요하거든요. 사이클이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이런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혹은 종합 항산화제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하나 복용하시고 실리마린 하나 시스테인이나 6,000단백질 하나 그리고 종합 항산화제 하나 이렇게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페놀 계열의 케르세틴 루틴 그리고 피크노제놀 같은 경우도 체내에 있는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도전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매일 요즘에 매일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을 정도여가지고 지금 방법을 생각 중인데 이런 매일도 되게 많이 와요. 이거 먹었을 때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셔도 글쎄요. 구성상으로 중복되는 건 없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글루타치온 체내 수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난치 그 다음에 특이병이 있는 분들은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리면 몸이 극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조합인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